아 일명 두리안 인데 듀..두리안 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러 왔는데 이거 맛있나봐요 산거야 이제? 두리안 어딨어? 여기 앞에 우우우우우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와 이 집이 예쁘다 귀엽게 어휴 이 건물 특이해요 충분히 참 특이해 어저께 두리안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반응이 내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안을 또 샀어 이번에 아마 배 위에서 먹을 것 같은데 오늘 두리안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오늘 두리안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오 어저께랑 똑같은 맛 냄새나 아 아 자 뭐 이정도 카메라는 나오네 어? 이거 아닌가? 아 이 차 아니고? 어디야? 어디서.. 아 여기서 기다리라.. 내기는거? 아 이 차에서 내린건가봐 아까 그 차에서 이 사람들이 내렸잖아 그 배 주인인가 본데 그 배 주인인가 본데 사장님 먼저 가세요 왜? 자 여기 뭐가 없을 것 같았는데 배가 있어요 배가 배가 조그만 배 이거 이거 되겠어 이거? 자 여기서 배를 어떻게 탄다는 거야? 배를 탈 수가 있어? 뭐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돼? 설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그것은 아니고 내 얼굴이 잘 안 나온다 뒤에 밝으니까 저걸 어떻게 내려가? 천천히 걸어가는 건가? 손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어 어떻게 내려가려는 거야? 사다리? 설마 내가 아닌가 보네 아닐 수 있어요 나 어저께 집에 가니까 그 야시장에서 또 그새 모기 두 방 또 물렸더라고 또 랩이 엄청 맛있었을 거야 아마 맞네 사다리로 내려가나 보네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 사다리로 내려가? 와 엄마 또 새로운 액티비티 한 걸 경험하게 돼 일단 물건부터 내리자 언젠가 당겨 주세요 모기 두 가지 위기inté 너의 첫 번째? 네 어떻기는 왜 이렇게? 이곳에 오일이 넘어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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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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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줘야 되는데 어 이거 네 뷰린이랑 같이 줘 뷰린이랑 가만히 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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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유람선 하나 지나가네 핑크빛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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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돼 던질게 따로 있지 이거 던지지마 아... 던지지 말라니까 와우 나 먼저 내려갈게 으흠... 퇴일을 어떻게... 어떻게 할라고 아이... 오빠 꺼꾸로... 여기서 꺼꾸로 해야지 처음부터 꺼꾸로 못해 으흠... 퇴일로 와 응... 아빠... 여기... 어... 돈 워리 으흠... 아니... 이게... 그리고 하나씩 하는거야 이거부터 자... 오케이 왜 신발을 벗고 가? 그럼 이렇게 하는거 좋아해요 아... 아... 마... 마... 마찰... 베텔은 마... 오케이 마찰은 되나요? 아... 마찰은 되나요? 마찰은 되나요? 아... 마찰은 되나요? 아... 마찰은 되나요? 아... 아... 지금 다들 상태가 요렇습니다. 요렇게 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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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안 벌리면 우리 집에 가는거지 시동 걸고 있어요 배가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옛날에 한국에 경운기 엔진이 있잖아요 요거 엔진 돌리던거랑 똑같이 돌리는거야 경운기 엔진이랑 옛날에 한국에 경운기 엔진 세로로 된 엔진들을 갔다가 해외로 많이 빼돌렸대 그래서 배 엔진으로 쓴다고 그리고 옛날에 한국 기억나요? 베스타라는 차 있던거 베스타 승합차 봉고차 비슷하게 생긴 앞에 뚝 잘린 베스타라는 차 있었잖아 그 차가 엔진이 세로 엔진이어서 배 엔진으로 많이 썼어요 브라보 elo OSCH 요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언제 maken 안녕하세요 ui 아 시동이 안 걸려서 못 나갈 뻔 했는데 아 이 손으로 돌려 갖고 또 멀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경우디 시도 걸지지 낚시가 오징어 낚시됩니다. 오징어 낚시 오케 오징어 잔고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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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드디어 도착을 해서 언제 우징어를 잡는 건지는 모르겠어 저기 아빠 여기 누워서 잘래? 아니 안자주 아 낚싯대를 더 만들어 주진 않네요 그 끝인 것 같애 아니 저거 저걸 형이 잡았고 해 낚싯대를 더 만들어 주진 않네요 낚싯대를 더 만들어 주진 않네요 집에 가고 싶어 오죽하면 한국말로 하겠어 오징어가 어딨는게 이거 오징어를 잡으러 온게 아니고 오징어가 날 잡겠다고 안 잡혀 안 잡혀 뭐가 어떡해 물어봐야겠다 오징어 비슷한거 자 이게 뭐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이거를 여기 몇시간 중간에 카메라 꺼져서 안켰는데 한 내가 볼 때는 여기 온지 한 두시간 된거 같은데 한마리 잡았어요 한마리 지루하니까 배 위에서 마른 오징어 줍니다 만장하게 형 뭐 기별이 좀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등발만 보여주고 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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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